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적이라고 반대했던 한동훈 대표가 최근 묘하게 입장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단계 논란과 관련해서 자신을 끌어내리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한동훈 대표가 김여사 특검을 카드로 활용하겠다고 주변에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은 아니다 라고만 말했을 뿐 이전의 입장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본인이 한 말은 아니다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 그거 뭐야 자기 심중에도 그럴 뜻이 있다는 거잖아 상대가 미움을 쓸 때 잘 판단해야 돼요 상대가 미움을 쓸 때 그 미움에 대해서 내가 공격적으로 나갈 것인가 그걸 받아들이고 참고 인내해야 될 것인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상대가 미움을 쓸 때 내가 공격당할 때 내 입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싸워 특히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싸울 때는 공격하고 심하게 미움을 써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전당대회 때 최상평 특검 이런 문제는 국민 마음을 이해해 주자고 내 건 거잖아 그럴 때는 국민의 대표가 돼버리는 거야 국민 입장을 딱 이해해 주려고 그러면 무차별로 싸워야 되는 그때는 그래서 내가 막 싸우라고 응원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싸움이 어떻게 번진 거냐면 국민 마음을 이해해 주겠다고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을 통과시켰다는 게 아니야 당원 게시판 논란을 자꾸 공격하고 그걸 까발리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맞대응으로 한동훈 대표 개인의 어떤 수치지 자기 부인에 대해서 꽃바구니 보냈다는 듯 당원 게시판에 그걸 한 게 한동훈 대표가 부인인지 아닌지 밝혀라 장해찬이 자꾸 그렇게 하고 친윤계가 공격하니까 나와 내 가족의 수치 차원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국민의 대표 차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싸워줘라 라고 혜란님이 얘기하셨을 땐 그만큼 싸우지를 못하시다가 이번에는 자기의 수치를 인정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싸움을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참으라고 하는 게 내가 김건희 여사 고모가 등판했을 때도 가족 문제잖아 이게 다 지금 국민 보기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본인의 부인 그리고 저쪽도 막 가족이 막 등장해 지난번 전당 때에는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은 최상평 특검 원해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싫어해 그러니까 총대를 딱 맨 거야 그때는 국민 대표니까 막 싸울 때도 의자까지 던지고 싸웠어 그런데 개인의 문제를 그렇게 싸웠으면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 이미지를 아주 안 좋게 봤을 거야 그런데 지지자들이 그렇게 싸워도 응원했다고 어느 부분은 왜냐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했거든 60, 70%가 그치? 국민의 대표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기 부인을 방탄하기 위한 모습이니까 윤 대통령과 똑같이 오버랬다는 거지 국민을 위한 게 아니잖아 자기 가족의 수치를 방탄하기 위해서 국민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 60, 70% 맞다고 하는데 본인 뭐라고 했습니까? 헌법에 위배되니까 특별 감찰관을 해야 된다 국민 마음 이해 안 해줬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 마음 이해해 주는 게 아니지 김건희 여사 특검 통과시킨다는 게 본인 가족의 수치를 까발리려고 하니까 개인적인 미움이 올라오니까 그거를 쓰고 있잖아 그런 개인적인 미움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미움은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건 미움질이라고 하는 거지 자기가 공공의 선이나 어떤 대의를 위해서 딱 쓰는 거와 내 개인적으로 내가 당해서 아파서 그러는 거는 엄격히 분리돼야 돼요 여기서 소인배와 대인배가 나오는 거야 소인배는 윤 대통령을 내가 소인배라고 정말 등치에 비해서 간장 쪽지 많았다고 느낀 게 그거야 그거를 사과 하나를 못 해줄 때 자기 부인 비호하려고 술 먹고 큰소리 치고 그러면 대인배인가? 그게 아니죠 그거를 딱 꺾어줄 수 있어야 돼 국민 마음 이해해주고 그리고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대범하게 수사해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대인배지 그거 자기 부인은 절절매고 그거 하면서 제게 인사를 데리고 다녀서 떡볶이 먹방하고 술 마시면 토큰 남자입니까? 뭔가 통큰 남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 나는 한동훈 대표 좋았던 게 술 안 먹고 꼼꼼하고 그거 멋진 모습이에요 근데 진짜 대인배 통큰 남자는 사적으로 자기의 개인을 공격하고 자기 가족을 할 때는 좀 참고 받아들여주고 수치 당해줄 줄 안 아량이 있어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 싸울 때 정말 자기가 도와주고 지켜주고 싶은 그 일을 하러 올라온 거잖아 그러니까 정치인은 자기 가족부터 버려야 돼 대의를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멋진 거야 그래야 좀 부인 공격하고 자기 공격 당해도 그건 미안하다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계속 공격하면 대거리를 안 해버리는 거지 그냥 참고 자기 할 일 하는 거야 계속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걸 안 해줄 때 자기 이익이나 손해와 아무 관련이 없을 때 이럴 때는 정말 무차별로 싸웠어야 돼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응원한 게 전당대회 때 진짜 그냥 이유 없이 쳐맞은 거잖아 국민 뜻을 관철시켜 그럴 때는 국민이 응원하게 된다고 그럴 때 싸우면 국민은 그때 희망이 생겨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 근데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나? 부인을 위해서 싸우네? 그래서 내가 역시 보수는 부인이 왕이고 그 밑에 자기구나 한동훈 대표도 똑같네 윤 대통령 이렇게밖에 더 보입니까 중도층에서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걸 알아야 돼 김건희 여사 특검 카드를 국민이 원할 때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다 그게 유야무야 돼 있어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지지율이 격차 벌어진 이유가 뭐야 본인이 국민을 위해서 소리를 안 내고 있다는 걸 의미해 민심은 정말 정확해요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은 모든 걸 알고 있어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 싸울 때는 어땠어? 그렇게 고성이 오가고 의자를 집어던졌는데도 지지율이 올라가고 당대표가 됐잖아 국민을 위해서 싸워주느냐 자기 자신의 사감을 위해서 미움 지르라느냐 근데 대부분의 소인인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지 나의 개인적인 감정 건드려 그러면 미움 지르라고 대의를 위해서 정말 이거는 우리 조직이나 우리 나라와 타인을 위해서는 싸워주지 않아요 그런 건 안 올라오는 거야 이기심이거든 애고는 미움도 이기적으로 자기를 건드릴 때 많이 올라오지 타인에 대해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안 올리거든 그래서 이거는 미움을 쓴다고 표현하는 거야 제가 이슈에서 버럭버럭 할 때 미움 지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뭐 당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버럭버럭 하는 거는 온 국민을 대신해서 제가 화를 내주는 거야 세금 떼어먹은 놈 보면 우리 국민은 우라통이 안 터져? 아니 뭐 나 같은 경우야 그냥 이 세금을 이렇게 생각해 당연히 갖다 받쳐야 되는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삥뜯는 양아치야 국가 조직이 비대해져서 사라져야 돼 정부 조직은 축소되고 국민 등처먹는 양아치라고 세무서가 탈탈 털어갖고 국민을 그냥 깍데기를 벗기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 그렇게 양아치같이 가지가 않아야 되거든 근데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고 그 돈을 걷어서 국가 정상들이란 사람들이 휘적휘적 권력질을 하면서 미친 세상이야 완전히 싹 쓸어서 다 엎어야 돼요 그런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마음 세상에서 못된 짐승성이야 그러니까 국민들은 서민들은 피고름이 짜내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수입이 그렇게 없고 가난하고 아프고 이러지 않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국민들이 있고 가슴이 아프지 그치? 그런 국민들은 얼마나 화딱지나는데 너무 약자 마음으로 말을 못해 그러니까 대신해 주는 거지 화를 내고 그렇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화를 내고 버럭버럭해서 내가 뭐 이득이 생기는 게 있고 오히려 댓글에 보면 그 사람들이 나 미워할까 봐 두렵다 혜란님 적당히 하시라 이런 댓글도 있고 속 시원하라고 화병 좀 치료하라고 우리 국민들 그리고 여자분들 날마다 기죽어서 남자한테 당하고 여자라고 말 못하고 살았던 분들한테 아 여자도 할 만하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세금을 내고 나라에다가 할 도리를 하는 이상 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걸 보여주게 해서 하는 거지 내 개인적인 미움이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난 당당해 어떤 분은 아 이 여자는 뭐가 이렇게 당당해서 미움을 쓰고 아직까지 당당해요 내 사적인 어떤 이익이나 손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힘이 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할 때는 복을 받아 하늘의 복을 미움 쓰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미움 쓰면 역천자 하늘의 복을 못 받고 참고 사랑만 써야 아니지 쓸 때 써야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한동훈 대표부터 그걸 얘기한 거야 지난번에 내가 왜 그렇게 한동훈 대표를 막 응원했겠어 전당대회 때 내가 그분을 뭐 언제 알았다고 그렇게 좋아해서 그분을 빨아주신 거야? 아니야 우리 국민의 대표 효과를 해주니까 너무 멋지고 나는 꼭 같은 편이 될 줄 알았어 국민을 대신해서 막 해주니까 너무 응원하고 막 너무 멋지고 근데 지금은 응원해줄 수가 없어 왜 자기 부인의 수치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잖아 그런 부분은 그 꼬투리 잡으면 그건 국민이 판단할 목이야 국민은 바보가 아니에요 뭐 억울하고 국민이 오해할까 봐 오해 안 합니다 국민은 이해밖에 안 해 집단 지성은 가끔 오해하는 건 일부 극히 극좌 극으로 가 있는 국민들이지 전체적인 중독 국민들 그리고 극좌 극우 국민들도 속으로는 알아 그런데 자기 편이라고 고집 부리는 거지 내 새끼 잘못 알면서도 그냥 내 새끼 편드는 부모 마음 쓰는 거뿐이지 그치 국민은 오해를 안 해. 그래서 국민을 이해해줄 때 이해받는 거거든 요새 좀 답답한 게 한동훈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즘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올바르려고 해도 한동훈 대표는 올바르려고 하는 사람이야 되게 합리적이려고 하고 자기 딴에는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굳게 돼 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구나 가족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과는 다르고 그치 내가 그래서 버럭버럭은 안 하는 거야 한동훈 대표한테 왜 그분이 뭐 돌을 닦아서 마음을 알고 마음 쓰는 걸 보지를 못하니까 본인이 일부러 그러지는 않는다는 걸 아니까 버럭버럭은 안 하지만 자꾸 조언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쓰니까 어때 내가 여러분 조언하고 벌써 잘못됐다고 할 땐 그 사람이 안 좋아지잖아 지지율이 벌어지잖아 이재명 대표나 씻고 있어 민심이 한동훈 대표는 그걸 알아야 돼 늘 얘기하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아니야 난 좋은 자야 그 사람이 마음이 잘못 쓰면 그 사람이 그 가해자 마음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서 멀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계속 얘기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열등의 집착은 폭망이니까 이렇게 해라 그래서 내 말을 들을 때 조언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 사람 몫이고 그렇죠 우리 구독자님들도 내 조언을 듣고 인생의 처세술이라든가 마음 쓰는 걸 배우려는 분은 보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재명 대표를 왜 공격합니까 공격 아니거든요 저는 미움을 쓰는 거예요 그분 그러면 아파지는 엄청 아파지잖아 대통령 못해 저렇게 마음 쓰면 그걸 얘기하는 거야 본인의 목표랑 멀어진다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무조건 응원해주고 빨아주세요 여기는 그런 채널 아니에요 잘못된 걸 교정시켜서 마음을 교정시켜서 그 사람이 잘 되게 해주면 그리고 제 말대로 이제까지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예언은 틀렸어 그건 제가 장난삼아 했다가 참여를 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거를 나와 시각이 다르구나 존중해야 되겠다 나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미국 태통이 누가 되고 말건 우리 마음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국민들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 우리의 우방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언은 제가 확실한 거 아니면 함부로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거 정확한 거예요 버럭버럭 하는 거 잘못 가고 있기 때문이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게 뭐 있어 잘못하면 자기가 아픈 결과를 맞는 것 뿐이지 누구도 미워하거나 특별히 막 옹호하지는 않아요 나한테 똑같은 우리 국민이고 어떻게 보면 다 잘 되기를 바래 근데 잘 되기를 바라는데 너무 미움 살기가 센 사람은 확 소리 질러주는 거야 안 됐거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살기가 보통 센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이 죽었는데도 계속 하잖아 고집이 장난이 아니야 웬만큼 미움을 써선 듣지도 않아 그래서 버럭버럭 하는 거고 좀 합리적이고 고집이 덜하다 하면은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고 그건 제 머리가 아니라 잠재의식이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도 이 위대한 이슈 채널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보러 오신 거고 내 인생의 처세술도 배우고 정치인들의 마음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져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어 마음을 보고 인정하면 그 마음이 좋든 나쁘든 우리 구독자님들과 제가 특히 제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인정받으면 내려가 국민적으로 정치인도 다 같이 무의식에서 집단 무의식에서 한민족의 집단 무의식에서 나라가 점점 편안해져요 점점 편안해지는 쪽으로 갈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게 중요해 어떤 마음인지 분별해서 고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만 해도 그 마음은 이해받아서 내려가고 그냥 예전에는 화낼 일이 이제는 화가 안 나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별거 아닌 것 갖다 탄핵해버렸잖아 지금 우리 국민의 참을 속이 얼마나 생겼어 윤 대통령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올라오지 않죠 벌써 탄핵했어야 되는데 많이 내려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면 정치인도 마음이 덜 올라오게 되고 나라는 안정되게 돼 있어 그리고 투닥거리면서 이렇게 싸우고 일부 국민들 미움 올라오는 건 그 미움이 인정받고 이해받기 위한 과정이야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가끔 댓글 보면 우리 스태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댓글 보면 예전에는 왜 각 세우고 싸우라다가 지금은 왜 싸우지 말고 참으라고 하냐 예전과 지금과 상황이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국민 편으로 자기 사감은 이만큼 없었던 거고 지금 가족 싸움이 됐잖아 국민 앞에 부끄러워야지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이럴 게 아니고 지금은 가족 문제로 국민 앞에서 싸우는 걸 부끄러워해야 돼 지금 자기가 똑같아지는 거야 친한계와 한동훈 대표가 친윤계와 윤 대통령과 똑같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면 어차피 이제 한 번 대통령하고 내려가면 그만이지만 본인은 치명적이지 그리고 본인의 부인의 이미지도 어떻게 됩니까? 아주 안 좋아요 사과하고 딱 넘어가고 조심을 시켜야 되는 거야 앞으로는 국민들이 영부인에 대해서 엄청 날카롭게 볼 거예요 영부인감에 대해서 이렇게 무리를 많이 일으켜서 지난번 김정숙 여사도 그렇고 이번에 김건희 여사 이재명 대표 부인도 좋지가 않잖아 싫어하는 국민이 싫어하잖아 참 여자가 주인인 세상에 오는 거지 여자 때문에 대통령도 당선되고 안 되고 이제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